안녕하세요. 실버 ITV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의 이서윤입니다. 오늘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가 찾아온 것은 제주시 한리북에 있는 영등알망 역사공원입니다. 이곳 제주도에는 많은 바람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영등알망은 음령 2월 1일에 제주에 왔다가 15일에 바람을 뿌리고 떠나는 바람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영등알망이 가져온 바람은 겨울과 봄 사이에 제주에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영등알망이 봄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바람은 18,000가지의 할망의 변덕이라고 합니다. 제주사람은 영등알망이 제주에 머무는 기간에 풍원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영등굿을 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제주에서 함께하는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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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